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양정철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아침 5시에 올라온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의 취재기사는 주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심새롬 기자의 취재기사는 아주 잘 쓴 칼럼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유할 만큼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척헌으로서 4.15 총선에서 여당 압승이란 기록을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언을 한 기획자이자 추진자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양정철 여전히 막후 실세입니다. 심새롬 기자의 취재기사입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8월 초에 경남 양산에 다녀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한 이후에 머물게 될 사저 부집을 매입한 곳이다. 지난 8월 7일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표를 낸 뒤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양정철 전 원장이 차기 비서실장 1순위로 거론되기도 했다. 노영민 실장 사표가 일단 반려됐지만 9월 교체설 연말 교체설 등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실정이다. 저의 해설은 많은 사람들은 4.15 총선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나치게 거친 개입을 했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크게 다른 모양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양정철이 크게 성공했다 큰 공헌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받으신 대로 시중의 여론과 여권 내부의 여론이 상당히 다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재성 정무수석 양정철 작품이다. 심새롬 기자의 취재기사입니다. 본인이 자꾸 숱는데 청와대의 기용설이 끊이질 않는 배경은 양정철 전 원장이 막후에서 세심한 조율능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아무리 온라인 버전이지만 고딕체를 쓰지 않는데 이 부분은 고딕체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정보란 것이죠. 다시 심새롬 기자의 취재기사입니다. 이번 청와대 집단 사표에 따른 수석 인선 과정에서 양정철 전 원장은 외곽에서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하며 후보군을 추렸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재성 정무수석 발탁 과정에 양정철 전 원장이 적찬히 의견을 낸 것으로 압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앉혔던 이건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을 국민 소통수석에 우선 검토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이건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의 심새롬 기자는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첫 문장을 고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하고 귀한 정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실력자로서 여전히 막후에서 청와대 인사에 대해 세심한 조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정철 전 원장 이외에 그와 4.15 총선에서 호흡을 같이 맞추었던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국민소통수석으로 검토됐다는 소실을 다시 접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는 선거 직후에 전국의 보정값을 페이스북에 남겼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보정값은 선거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에게는 조작값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석됩니다.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을 중용할 생각을 하는 양정철 씨의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전히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들은 양정철 씨의 이름뿐만 아니고 이건영 씨 이름을 아주 절겨 입에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국민소통수석을 임명하겠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4.15 총선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4.15 총선의 핵심 작업자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선 양정철 씨와 이건영 씨라고 대부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건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밀기 밀어낸 것은 그만큼 아무 문제없고 자신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배포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4.15 총선에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신세롬 기자의 취재기사입니다. 최재성 양정철 간 신뢰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더욱 두터워졌다는 것이 주변의 전원이다. 총선 인재 영입과 전략 수립 과정에서 투톱으로 손발을 맞춘 결과 180석 대승을 거두었고 동지의식도 공고해졌다는 해석이다. 양정철 전 원장은 총선 직후에 입장문에서 당시 지도부 3인이었던 이해창 단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이외에 최재성, 이건영 두 사람을 쿡 집어서 함께 일했던 것을 영광으로 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수석이 서울 송파읍에서 낙선된 뒤에 이들이 야인 신분으로 같이 다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금 문제를 파헤쳐온 사람으로 4.15 총선 전모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심새롬 기자의 지적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양정철, 이건영, 최재성 그리고 당에서는 이해찬, 이인영, 윤호정 씨 이런 분들의 성함이 심새롬 기자의 취재기사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제조해낸 180성 대승의 주역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중과는 자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심새롬 기자의 취재기사입니다. 최근 하락 국면을 맞은 여권 지지율은 양정철 전 원장 기용설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신문 핵심 인사는 지금 청와대는 정무, 인사, 홍보, 기획, 정책 조정 기능 전반이 막힌 상태입니다. 올해 초에 남은 것은 유일하게 윤건영의 국정상황실 1일 보고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마저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자꾸 양비, 양비란 뜻은 양정철 비서실장 쪽으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양정철 전 원장이 여기서 고딕 처리가 됐습니다. 총선을 통해 당에 와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정권 초, 막후 실시의 이미지도 휘숙된 것 아닌가. 핵심 관계자의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제 해설은 흥미로운 것은 심세롬 기자가 또다시 고딕으로 처리한 부분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심세롬 기자의 취재기사에는 두 부분이 고딕 처리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총선을 통해서 당에 와서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당 사람들은 4.15 총선을 양정철 전 원장이 능력을 발휘한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실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 전체에 흐르는 주장은 4.15 부정선거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읽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첫 번째 댓글을 남긴 M님의 이야기가 사뭇 진지하고 또 시사적입니다. 양정철 씨 수고했습니다. 양정철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탄핵이니 뭐니 엄청 시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나라 수준을 남미나 아프리카 수준에 맞춰놓은 영원히 길이 빛날 순고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좀 엉성했습니다. 꼬리를 사방에 남겼으니까 이것을 어쩌겠습니까? 언젠가 대가를 통절히 받을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를 읽고 여러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맨 처음 글을 남기신 분 M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건의 참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고 또 심새롬 기자의 취재기사의 정확도라든지 신뢰도란 부분에 우리가 충분한 의미를 제공하게 되면 더 이상 4.15 총선에서 파헤질 것은 없고 이미 4.15 총선의 결과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렇게 여건의 핵심 인물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번 4.15 총선의 부정선 의혹에 상당히 많은 기한 인물 가운데 한 분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추척되고 있는 이건영 민주연구원 전 전략기획위원장을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국민소통수석으로 그렇게 청거를 한 것을 보면 이분들이 시중 여론과는 완전히 다르게 모든 것을 다 기정사실화하고 앞으로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그렇게 될지 좀 회의적입니다. 너무 많은 어두운 그런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흔적들을 일일이 모두 다 제거하거나 정발시키거나 파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